안녕하세요 페이퍼팽이에요 자 오늘은 팽이 오래 돌리기를 해볼건데요 네모아저씨의 페이퍼블레이드1 vs 네모아저씨 페이퍼블레이드6로 대결을 해볼건데요 그전에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팽이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팽이 입장해줄게요 자 프레젠트들 하이드로스톰입니다 자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페이퍼블레이드6의 1점이 같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팽이 입장해주세요 자 2번 팽이는 토네이도 대 슈팅스타입니다 자 이제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페이퍼블레이드1의 1점을 받습니다 자 2번 팽이 이제 빼주고요 3번 팽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소드윙대 미스틱시드입니다 자 이제 돌려볼게요 시작 자 승자는 자 동점으로 여기서 여기서 일단 퇴장시키고요 이번에는 1점을 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팽이 나와주세요 자 아이시클 대 옵저버입니다 자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 승자는 자 페이퍼블레이드6의 승자입니다 페이퍼블레이드6가 1점을 득점했고요 자 빠져주세요 자 그 다음은 5번 입장할게요 자 트로피칼 소드 대 데뷔시드입니다 자 자 페이퍼블레이드1의 득점이 시작 득점이 됐고요 자 빠져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방어영팽이의 방어영팽이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입장했고요 자 페퍼민드 캔디 대 프레임 프레임 실드입니다 시작 자 자 팽팽합니다 자 이번에 승자는 누굴까요 자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페퍼민드6 페퍼민트 캔디가 득점을 해서 식스에 1득점입니다 자 7번 주제 나와주세요 자 이번에는 승부가 예측되지 못하겠습니다 자 캔덜릿 대 캔덜릿 대 허리케인입니다 자 준비 돌리기 시작 자 승부는 예측되지 않는데요 어 허리케인이 완벽하게 1.1단입니다 자 퇴장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팽이 자 여덟 번째 팽이 크로노스 대 스위트헌터입니다 자 준비 돌리고 돌릴 준비 시작 시작 페이퍼 블레이드1에 1점을 따내면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자 자 그 다음 팽이 나와주세요 자 피라미드1에 미다스입니다 자 돌릴 준비 시작 자 미다스1 미다스가 1점을 따면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자 자 그 다음 팽이 열 번째 팽이 나와주세요 자 방어 방어형의 마지막 팽이 크로세이더 대 물라이트입니다 자 잡고 준비 시작 자 자 승부가 팽팽 하거든요 문 라이트가 2초 더 돌아서 1점을 따면서 다시 식스가 옆 스태미나형의 첫 번째 팽에 입장합니다 로터스 대 트로피컬 슬레션입니다 트로피컬 슬레션입니다 트로피컬 슬레션입니다 자 자 자 돌릴 준비 시작 자 판독을 한 결과 페이퍼 블레이드 원이 0.5초 더 돌아서 1이 더 점수를 1점 얻어서 다시 동점으로 만든 자 그 다음 팽이 나와주세요 자 샌드샤크들 샌드샷 것 보수 그냥 자 이제 c 다시 하겠습니다 c c c 자 자 샌드 셔크가 1점을 따냅니다 자 여기서 승부가 바뀔 것인지 자 입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쎄 보이죠 자 이번에는 히트웨이브 대 체리블라썸 입니다 자 자 이번 팽팽한데요 자 여기서 체리블라썸이 가져와서 1점을 따서 아닙니다 자 이제 히트웨이브가 해서 히든카드 가 2점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가주세요 그 다음 뭐 이제 그 다음 팽이 입장 자 플래시 대 자 플래시 대 이프리트 입니다 준비 시 자 자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플래시가 이길 것 같거든요 자 자 이프리트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플래시 를 따라잡지 못해서 3점 차이로 맙니다 자 찰스 해주시구요 그 다음 팽팽이 입장 해주세요 자 가이아 대 스톰킹 입니다 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2점 차로 줄일지 아니면 4점 차로 늘어날지 시 자 자 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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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아가 2점 차로 따라잡습니다 아직도 울고 있어요 자 이제 2점 차로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밸런스 형으로 바로 밸런스 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팽 입장 해주세요 자 스팅 웨이브 대 레전더리 블레이드 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팽이 중 하나 준비 시작 3점 차로 이제 히든 카드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철수 해주시구요 그 다음 팽이 입장해주세요 자 스톰 크래셔 대 솔라 피닉스 입니다 시작 자 솔라 피닉스가 이겨가지고 원이 1점을 따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팽이 입장해주세요 자 스트라이커 대 스피닝로봇 입니다 시작 자 이번 거는 스트라이커가 이겨가지고 거의 중점 하나 될 것입니다 스피닝로봇이 이겨가지고 한슬 물러날 것일까 자 스피닝로봇이 1초 더 돌아가지고 스피닝로봇이 1초 더 돌아가지고 스피닝 로봇, 히든 카드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펜이 나와주세요. 자, 로사 대 라바스톤입니다. 자, 잡고 돌리기 시작! 자, 로사가 가뿐하게 이기면서 1.1단입니다. 자, 그 다음 밸런스형의 마지막 펜이 입장해주세요. 자, 네오블레이드 대 아쿠아웨일입니다. 자, 여기서 네오블레이드가 이겨가지고 거의 따라잡을 것인가? 아니면 히든 카드의 아쿠아웨일이 이겨가지고 한 수 물러날 것인가? 자, 잡고 시작! 아, 다시 나갔어요. 다시, 다시 시작! 자, 잘 돌고 있거든요. 자, 아쿠아웨일이 더 돌아서 1.1단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형이 다릅니다. 자, 마지막 특수형들 거대형입니다. 자, 거대형이 다 이겨가지고 거대형이 다 부딪혀가지고 다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꼿꼿이 버쳐내고 잘 돌아가지고 이길 것인가? 자, 골리아 때 타이탄 소드입니다. 자, 팽이 크기만 얼마나 합니다. 준비, 시작! 자, 잘 돌고 있어요. 타이탄이 질 것 같거든요. 예상 적중대로 골리아시 1.1단입니다. 자, 물러나 주시고요. 이길 것 같거든요. 헤라클래스. 예상이 적중하고 헤라클래스의 승리입니다. 자, 물러나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팽이 입장해주세요. 자, 스피닝 제트 대 타이탄 윙입니다. 자, 어떤 팽이가 이길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 자, 이번에 타이탄 윙이 이깁니다. 첫 번째로. 자, 그 다음 팽이 입장해주세요. 자, Y번 대 타이탄 해머입니다. 자, 이번에도 타이탄 해머의 승리인가? 아니면 Y번이 한 수 이겨가지고 한 수 물러날 것인가? 준비, 시작! 자, Y번 졌고요. 타이탄 해머가 승리하였습니다. 물러나 주세요. 자,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것에 따라 정보가 달라집니다. 블리자드 대 타이탄 스피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은 승자가 달라집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서 블리자드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점수 계산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자, 이번에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 페이퍼블레이드 1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페이퍼블레이드 1은 총 11경기를 승리했습니다. 무승국까지 합쳐서. 자, 페이퍼블레이드 6, 히든카드는 무승국까지 합쳐서. 15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페이퍼블레이드 6, 페이퍼블레이드 6가 3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입니다. 페이퍼블레이드 2, 그 다음 페이퍼블레이드 5 배틀도 기대해 주시고요. 페이퍼블레이드 3, 그리고 페이퍼블레이드 4도 대결할 예정이니 거기서 두 페이퍼만 올라가니 그 3강 토너먼트도 많이 봐주시고 그 페이퍼블레이드 5 배틀도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시오.